441번 이고 y축대칭 함수래 y축대칭 함수 자체는 뭐 이런 패턴 인가봐 y축대칭 이잖아 그런데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원점 대칭이 되지 홀수 차수로 바뀐다 라고 감안을 하면 자 그랬을 때 미분계수 이용하는 문제고 리미트 x 를 마이너스 2로 보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먼저 이 라인에서 f 마이너스 2나 f2 는 y축대칭이기 때문에 뭐해 같거든 y축대칭이라 그래서 이 f2 를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쓸건 써놓자 다른건 바꿀게 없어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될 식이 누누이 말했지 미분계수 식은 괄호에서 괄호를 뺀게 정확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왜 이걸로 바꿨냐 하면 얘는 마이너스 2로 보내고 있는데 f2가 마음에 안들거든 그래서 y축대칭을 이용해서 얘로 바꿔치기를 한 거야 그런 점에 주목을 해야 되겠지 자 어쨌든 괄호에서 괄호를 뺀거 x 플러스 2를 줘야겠지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그리고 괄호에서 괄호를 뺀거 이렇게 써야겠지 자 그러면 억지로 곱한 식들이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억지로 곱한 식들 커버 쳐주기 위해서 얘를 곱해놔야겠지 그러면 얘가 뭐가 돼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좌표들이 다 어디로 다가가 대입을 해보면 4, f4 4, f4로 다가가는 좌표이기 때문에 f 프라임 4가 되겠지 그리고 이쪽은 약분이 되면 x 마이너스 2가 남아 x를 마이너스 2로 보내랬으니까 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가 곱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f 프라임 4가 여기에 6이래 6 하지만 얘를 주진 않았어 하지만 당황하지 않아 이걸 이미 정리해놨기 때문에 즉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f 프라임 2는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2거든 원점 대칭이 되니까 이제 다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3이야 3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정답은 이렇게 1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74번 하나만 더 해보고 유형은 따로 시간을 내서 올려놓도록 할게 다음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래 근데 얘가 이제 미분이 안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2일 때거든 특히나 2에서 뾰족하게 그려지니까 그러면 2에서는 먼저 연속을 확인해줘야 돼 그런데 어차피 2에서는 연속이야 얘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얘와 무관하게 연속이 돼 그러면 미분 가능성 즉 미분 개수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이 fx를 범위만 나눠서 잡아주면 되지 이렇게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부호를 반대로 쓰잖아 이렇게 그 다음 x가 양수일 때는 2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이렇게 적지 그러면 fxgx라는 식은 두 식을 퓨전한 꼴이야 퓨전 그치? 얘랑 얘가 범위가 일치해 근데 둘이 곱하래 곱해주면 얘랑 얘를 곱해주면 식이 fx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범위가 일치해 일치하니까 곱해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x-2 x 플러스 a 그리고 범위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를 살짝 전개만 해놓을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식이 있다고 가정하고 얘를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리고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범위는 2보다 작다 2보다 크다 야 여기 잘못 써져 있긴 하네 자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좌우 미분계수와 일치해야 되니까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도 2를 대입해보면 4 플러스 a 마이너스 2니까 a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a는 마이너스 4가 나와 자 a는 구했고 x가 마이너스 4에서의 얘의 미분계수 구하라니까 얘를 가지고 와서 미분하자 y 프라임은 2x gx 곱의 미분법 x 제곱 g 프라임 x 그리고 x가 마이너스 4일 때니까 마이너스 4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g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6 g 프라임 마이너스 4가 되지 자 그러면 gx의 범위에 맞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식이겠지 이 식 그치? 그러면 g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 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미분해봤자 얼마야 그냥 1이 되지 1 얘는 1로 보면 돼 그래서 16 32 더하기 16 이니까 정답은 48이 되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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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뱅 네